풍경봉도 보시겠습니다.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느라 오늘날 다위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늘린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의 목소리를 찬성하여 가로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방황하다 하니라